아우 씨 아 임목사 머리가 이게 뭐예요? 왜 스님 머리가 됐어요? 혹시 동목탁 좀 챙겨줘? 아... 제발 하지 마세요 제이 숲에서 샴푸 공양이 들어왔어 샴푸요? 공양이 들어왔는데 뭐 우리 전에 샴푸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우리 임목사 챙겨주려고 샴푸를 챙겨왔는데 뭐 필요가 없겠는데 그 샴푸 놔두세요 내가 쓸게 아니 머리털이 없는데 어디서 쓸게 허리 머리에만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내가 쓰지요 나 수북한데 두피 문신이 좀 가능할까요? 머리카락 잃는 것처럼 좀? 정 안되면 여기 십자가 모양이라도 좀 이렇게 하님처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십자가로 새기면 어떻게 목사님이야 건달이지 화이팅 2, 30분 정도 있다가 실제 들어가실게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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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하칸과 같은 눈썹을 대신 아 네 네 네 예 열채쿠 한번 하고 열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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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피해다 하시는거예요? 하하 하하 죄송한데 제가 실례가 안된다면 그린티 한잔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아이스링 왜 이뻐요? 잔뜩 뜨겁게 해주세요. 네, 상불하셔서. 주여 아버지. 하이 복사! 머리가 이게 뭐예요? 왜 수직머리가 됐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본사님이 아니 나 피곤해 보인다고 보약을 한 채 지워줬어요. 근데 그거 먹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싹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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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회를 못 나가요 지금. 이 머리 했으면은 이건 우리 쪽이에요. 그 중성 변신하고 저희도 목탁 좀 챙겨줘. 아, 하지 마세요, 왜? 제이숲에서 샴푸 공양이 들어왔어. 샴푸요? 공양이 들어왔는데 뭐, 우리 저래 샴푸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임목사 챙겨주려고 샴푸를 챙겨왔는데 이거는 뭐 필요가 없겠는데? 샴푸 나 주세요, 내가 쓸게. 아니 머리털이 없는데 어디 샴푸를 써요? 털이 머리에만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내가 쓰지요, 나 수북한데. 저 금 목걸이 뭐야? 어? 너는 무소유 무소유 거리더니 금 소유를 하고 있네? 네 안경테도 금이잖아. 24K. 아, 물어나세요. 사람 불어요. 아, 눈썹 문신 들어가도 될까요? 어? 이거 마취 도와드리네요. 아니요, 저희는 남자이기 때문에 마취 없이 생으로 가겠습니다. 네. 생살에 바늘 꽂아주세요. 생자 바르러 갑니다. 네, 생자 바르러. 근데 혹시 제가 눈썹 문신 말고 두피 문신이 좀 가능할까요? 좀 머리카락 이루는 것처럼 좀? 아이고. 아, 정하면 안 되면 여기 십자가 모양이라도 좀 이렇게 하느님처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십자가로 생기면 어떻게 목사님이야? 건달이지. 그것은 여기다 여기다 사용하네. 아, 여기다. 아. 방망이 진짜 잘 안입니다. 저희 혹시 제가 연락처 알려 드릴게요. 혹시나 짤 때 자르실 일이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여기다 좀 심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라도 넘길 테니까 이렇게 여기라도 심어서 이렇게 넘길게요. 머리카락. 아버지 저 두피에 마취 부탁드릴게요